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운달산 김용사 응진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김용사는 경북 문경군 산북면 운달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기사의 말사이도 한 이 절은 신라 제26대 진평왕 10년 그러니까 서기론은 588년에 운달조사가 장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도 고찰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출연에 관한 이야기만 할까 합니다. 응진전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썼던 아주 잘 쓴 명필의 출연 넉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출연도 이 사진 촬영할 때 그 윗부분이 걸려져 가지고 사진이 옳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 줄씩 읽어 가만서 해석을 해 봅니다. 나한 신통 세소희라 나한은 아라한을 말합니다. 절에 가면은 나한전에 있는 아라한 그분들을 말합니다. 나한은 어떠냐 하면 신통이다.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통력이 어떠냐 하면은 세소희라. 세상에서 아주 드문 정도의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나한의 신통력은 세상에도 드문 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행장, 현화, 임시위라. 행장이란 말은 행장을 차려서 먼데 어디 간다는 뜻입니다. 나타난다는 뜻도 됩니다. 현화도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행장은 간다는 뜻이고 현화는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임시위란 말은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나툼과 감춤을 마음대로 하셔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송함, 은적, 경, 천겁이라. 송함이란 말은 소나무와 바위라는 뜻이고요. 은적이란 말은 자체를 감추어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경은 경과했단 말이고 천겁은 아주 긴 시간을 예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소나무, 바위 등에 천겁이나 은적하시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생계, 잠형, 입사유라. 생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고요. 잠형이란 말은 잠은 잠긴단 말이고 형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계의 그 형상을 감추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입사유라. 입은 더간단 말이고 사유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생계에 숨어들며 동서남북에 다 계시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하면은 나한의 신통력은 세상에도 드문 바라. 나툼과 감춤을 마음대로 하시어 소나무, 바위 등에 천겁이나 은적하시고 생계에 숨어들며 동서남북에 다 계시네.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운달산 김용사, 응진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